위룡산이 위룡산 위룡산 관상목부터 괜찮네 이쁘네 그 뭐야 담장량 있는거 그것도 위룡산 호주산 호주통대 호주 동맥입니까 와 이런것도 처음 보네 밑으로 보고 아 그래 이거 약간 야 꽃이 꼭 초롱꽃처럼 그렇게 폈죠 그죠 이거 그 뭐더라 전에 주신 요렇게 꽃 피는게 있는데 예예 보라색 그거는 꽃매발톱 아 매발톱 아 매발톱 아 아 이게 레몬 꽃 피네 네 꽃이 많이 왔어요 예 작년에 레몬 설명 듣고 나서 꽃이 이렇게 피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좋다 응 이 꽃이 옛날에 그거 뭐고 꿀 빨아먹는 그 꽃처럼 생겼네 어 아닌가 그거 아니다 모양새가 다르다 거의 비슷하다 사루비아 사루비아 같은 그런 야 근데 이건 벌써 폈네 그렇네 와 색깔 이쁘다 와 나도 그래 지금 작년에 그 했는 거는 반은 죽고 반은 살렸다 전산홍이 꽃이 이래 안 피잖아 인마 안 피잖아 오구 이제 곧 피겠네 여기는 벌써 하나 폈는거 있네 이야 애들은 알 kenn club 응